xsfm입니다. p o d e r a 오늘은 과테말라 안티구아 어떠세요? 높은 일조와 강수량의 고산지 커피 농장에서 자연이 키워낸 강한 바디감과 스모크한 양의 중후한 맛 가장 빠른 가장 깊은 커피비노 과테말라 안티구아 두번째 사연은 황기욱씨의 사연입니다. 아 이 장르 언제 다뤄보나 했는데 나왔네요. 아 그래요? 응. 아 무슨 장르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황기욱씨 안녕하세요. EMC님 안성준님 민정수석님 xsfm 관계자 여러분 한나라 요파씨 시절부터 열심히 듣고 있는 오랜 청취자 황기욱입니다. 업무에 치여 회사와 집으로 오가는 노잼 인생을 살고 있다가 오늘 모처럼 좋게 되어서 드디어 사연을 쓸 수 있겠다 싶어 메일을 드립니다만 어떻게 보면 공인의 실명이 계속 나오는 거라 방송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가능합니다. 네. 점심 의료업 출장이 있어서 회사 앞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기사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나 반도체 소재 쪽 개발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 굉장히 지금 사실은 뭐랄까 면접하고 거의 비슷한 분위기죠. 그냥 택시를 탔을 뿐인데 택시기사가 아니라 장인어른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수하게 택시기사를 타면 꼭 자기소개를 해야 될 일이 종종 생깁니다. 그러게요. 제발 아무 말 좀 안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저는 요즘 들어 택시 탈 일이 좀 덜어 있었는데 서비스가 매우 좋아졌음을 느끼거든요. 요즘은 많이 달라졌죠. 그런데 요즘도 이렇게 뭐 하는지 물어보고 이러는 분들도 계시는군요. 그걸 실례지만 이런 게 뉘앙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뭐 하는 사람이야? 뭐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요? 전 한 번도 그런 걸 온 경우. 알겠습니다. 택시기사 그럼 이병철 회장님께 반도체를 누가 하자고 했는지 아세요? 오 이거 보세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택시에 타지 않은 제3자에게 존칭을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님께. 게다가 그는 망자예요. 3자는. 그렇죠. 그리고 어느 반도체 회사 다니는지 알지도 못해요. 택시기사님은 이분이. 근데도 불구하고 저 회사 돌아가신 회장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네. 나. 가로열고 회사 근처 오가는 택시기사 중에는 전직 삼성 직원들이 제법 있습니다. 가로 닫고. 이건희 회장님이실까요? 택시기사. 웃으며.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땡. 이게 뭐야. 내 말투잖아. 초면에 땡이라니. 땡 했을 때. 아이고. 저 앞에서 좀 내려주세요. 신호등 신호등. 건널목 건널목. 이랬어야 하는데.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황교육 씨는. 답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일본인 고문이 없을까요? 아. 약점을 계속 노출하고 있어요. 호기심을 보이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반질문을 합니다. 너무. 방어기제 없이 예의바른 사람. 순수한 분이고. 안타깝습니다. 택시기사 분이랑 지금 얘기하는 걸 즐기고 있어요. 일종의 호기심이 있죠. 그리고 나도 지지 않겠다. 일본인 고문이라는 게 어떠한 서사 속에 있다라는 걸 넌지시 드러내고 있죠. 자신의 지식을. 제가. 일본인 회장이 일본인 고문과 고문의 의견을 많이 받아들였던 것으로 안다고 이런 어떤. 제가 이렇게 해봐서 아는데 즐기는 단계까지는 아니에요. 아직 아닌가요? 그냥 예의가 좀 차고 넘치는 경우. 황기욱 씨가 본인이 원하는 건 아닌데 왠지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야 할 것 같다는 부담감.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패턴은 회사에서 배우거든요. 참여하고 싶지 않은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티를 내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같아요. 황기욱 씨는. 택시기사. 과로. 왠지 모르겠지만 즐거워하며. 또 땡. 허경영이라고 아세요? 나왔습니다. 허경영 장르군요. 한동안 이게 제보가 오면 해야지 하고 있었던 허경영 장르. 그렇군요. 네. 나. 네? 허경영이요? 택시기사. 네. 허경영 총재님. 그러면 또 여기서 허경영 이 앞에서 내려주세요. 또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화사적 맥락. 옛날에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뭐 마사지 같은 거 해주고 재밌는 얘기 같은 거 해주고 가짜 약을 파는 그게 업인 분들이 계셨어요. 동네를 돌면서. 중소도시들에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소설의 시대가 되자 그것보다 훨씬 대단한 거짓말을 한 다음에 약도 아닌 걸 파는. 형체도 없는 걸 파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죠. 한국에서 그런 류의 상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죠. 총재라는 말을 갑자기 궁금해져서 다시 찾아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프레지던트이긴 하네요. 영어로는. 그런데 특별히 총재라는 회장 혹은 대표 이런 게 아니라 총재라는 말은 굉장히 좀 권위를 굉장히 가득 담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이제 옛날 옛적부터 저걸 하면서 대선 출마를 자꾸 하면서. 자랑스럽게 자기 핸드폰에 잠금장치를 열어 바탕화면을 보여주는 택시기사. 거기엔 모두가 기억하는 공중부양 허경영 선생께서 해맑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딱 열었는데 바탕화면이 공중부양 돼 있는 사진이면 진짜 멋있겠네요. 웃으며. 웃으며. 누가 봐도 약간 포토샵이 티가 나는 뒤에 날아가 있다던가. 굉장히 유니크한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만에 보는 조난인가. 온화한 미소에 잠깐 정신이 혼미해졌다가 단지일보에 올라온 허경영 인터뷰를 보며 낄낄거리던 고3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리운 시간들. 갑자기 추억에 젖어요. 날아나고 있어요. 이게 정말 그 당시에 기억이 생생하신 거라면 왜 택시에서 허소리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정신이 약간 밖으로 나가죠. 맞아요. 하지만 택시기사는 감상에 빠질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우리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이병철 회장님의 양아들이셨지요. 삼성이 지금 반도체로 잘나가는 건 다 총재님 덕분입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비밀보좌관. 요즘 말하는 비선실세였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 굳이 이것을 분석하는데 헬마우스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법정까지 가지 않았나요? 이 문제로?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제가 알기로는 재벌가의 양아들이라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다른 정치인과 관련돼서 친인척관계를 주장하다가 사기로. 그 외에도 다른 몇 가지 죄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천장사라든가. 하지만 그렇다면 양아들 거는 여전히 미스테리하다. 밝혀진 바가 없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청자님께서는 이병철의 양아들이고 박정희 비밀보좌관이셨습니다. 그다음 얘기가 뭐가 나올지 흥미진진해졌습니다. 바이카로스의 매입인가? 아니면 전 대통령과의 결혼? 아, 이것 때문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네요. 이거는 무슨 그걸 받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말이에요. 마치 처음 듣는 얘기인 것처럼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자, 황기욱 씨는요. 여기서부터 흥미를 느끼신 거예요. 그전까지는 영혼이 없었는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지금부터예요. 사연 써야지. 나중에 다시 이 후기 보내주세요. 일본인 고문이었을까요? 이때부터 약간 기본적으로 오지랖이 있는 분이셔서 이게 약간 맞장구를 쳐주는 자신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캐릭터 타입상 안승준 군과 저의 해석이 서로 다릅니다. 황기욱 씨 많이 가르쳐주시겠죠. 정말로 그럼 일본인 고문이었을까요?부터 즐겼는지 아니면 지금부터 즐긴 것인지 나중에 후기를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나 그랬나요? 전혀 몰랐습니다. 택시 기사. 그럼요. 총재님께서는 못하시는 게 없어요. IQ가 400이 넘으시거든요. 나? 이런 말도 하나 봐요. 이 사람이 지금 유튜버를 한단 말이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같이 거짓말하고 돈을 버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네. 나, 놀란 척하며. 400이요? 가로열고. IQ 430 얘기인가? 쿠쿠. 황기욱 씨가 평상시에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호경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본인 고문도 알고 있었다니까. 택시 기사. 그렇다니까요. 삼성이 반도체로 세계 1등이잖아요. 그게 삼성은 작은 걸 해야 한다는 호경영 총재님 말씀을 따라 그런 겁니다. 다만 로고 색깔 그건 좀 바꿔야 돼요. 이게 전형적인 외부의 전문적인 견해 같은 것에 차단한 상태에서 자기 생각을 계속 빙빙빙 돌리고 있는 사람한테서 나오는 말이죠. 그렇죠. 나, 처음 듣는 얘기라 진심 궁금해져서. 아니, 왜요? 백시 기사. 삼성 로고 색깔이 파란색 아닙니까? 파란색은 안정을 상징하는데 LG처럼 도전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바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 이 그룹사의 로고도 그냥 빨간색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재님께서도 그렇게 바꾸자고 해도 말을 안 듣다가 노트7이 터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노트7 나왔을 때 폭발사고, 배터리 폭발사고. 와, 근데 정말 저는 사실 재미로도 못 들을 얘기이긴 한데 황기욱 씨 대단합니다. 네, 황기욱 씨. 나, 가로 열고 으걱. 그렇군요. 사고의 흐름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지만 여기서 반박을 하는 것은 하수 중에 하수입니다. 그렇죠. 택시기사. 그뿐인 줄 아십니까? 총재님께서는 모르는 게 없으세요. 계속 높임말이죠. 왜 저기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보다 100배는 크다는 그게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세요? 나. 가로 열고 그 다음 전기를 기다리며. 가로 닫고 수소, 그리고 헬륨 말씀이실까요? 참네. 하수죠. 자, 택시기사. 괄호. 또 즐거워하며 괄호. 땡. 땡. 좋아요. 탄소. 다이아몬드입니다. 그것도 절대 영도 다이아몬드. 아. 아, 네? 택시기사. 절대 영도의 다이아몬드라 빛을 반짝반짝 반사해서 지구에 닿는 거예요. 수소나 헬륨이었으면 진작에 폭발해서 없어졌을 겁니다. 우리 허경영 총재님 유튜브 보시면 다 나와요. 아. 이게. 그런데 우리도. 이건 재미있는 질문이 아니고요.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은 인류의 지적 성취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죠. 네. 네. 때로는 필요한 것이기도 한데 이렇게까지 하면 이건 말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서 좋은 점이 뭐죠? 절대. 본인에게? 일단 허경영 본인은 좋은 점이 있죠. 그러면서 나중에 계좌를 열거든요. 제가 알기로. 광고료보다 다른 돈도 많이 받다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슨 지지자 모임 같은 것도 하고. 사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재를 하기가 어려운 형태로 돈을 모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 아니.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것은 파란색은 안정을 상징하는데 로고를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은 어떤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다시 말해서 증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누가 들어도 주관적인 권위가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의견처럼 들릴 수 있죠. 쉽게 말해서 고견처럼 들릴 수 있죠. 그런데 과학을 건드린다는 것은 충분히 증명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자기에게 마이너스일 텐데 뭐하러 과학까지 끌고 들어가냐는 거죠. 그게 그 사람에게 뭐가 더 좋은 거지? 이렇게 검증 불가능한 것들만 늘어나도 충분히 혹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지식의 절대성에 대한 두려움은 보통 겸손함이거든요. 계속 사기를 쳐서 성공하는데 누가 겸손해집니까? 그런가? 그건 그런 것 같아요. 아무 말이나 막 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다양하고 넓은 분야의 아무 말을 하거든요. 이런 질문을 예를 들어서 허경영 씨를 만나서 하면. 왜 그런 소리를 하냐? 그러면 대답을 듣는다기보다는 경호원들을 만나야 되겠죠. 저기서 내려줘라. 흠신 두들겨 펜 뒤에. 시멘트에 담고서. 양생한 다음에. 총재님을 나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냥 류류비 푸사가 청정수였습니다. 그러네요. 모르진 않으셨어요. 황기욱 씨도. 자만했던 자신을 반성하는 사이 어느덧 택시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나 법 칼을 건네며.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왔습니다. 안승준 군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즐거워. 황기욱 씨는 처음부터 즐거워하셨어요. 아이고 이런 대화를 언제 또 해봐 이러면서. 귀한 분을 만났구나 이러면서 펌 비셨어요. 일본인 고문을 떠올렸을 때 이미 다음 말은 덕분에가. 마지막으로 인사까지 머릿속에서 진짜 지나갔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한번 보내봐야지. 택시기사. 손님. 소재 개발하시다가 막히면 유튜브 있죠. 거기 허경영 유튜브 들어가서 총재님께 도와달라고 연락해보세요. 꼭 잘 알려주실 겁니다. 무협에서 말하는 기여는 이런 것일까요. 천군 만마를 얻은 기분. 이제 2021년 우수 개발자상은 제 겁니다. 네. 내년 이맘때쯤에 뭘 개발했는지 보고하시고요. 택시 칸막이 같은 거 좀 개발하셔서. 여기까지 아내에게 먼저 얘기해줬더니 코로나 시대에 쓸데없이 200원 간에서 얘기했다고 혼났어요. 거봐요. 그런 본질적인 문제는 왜 꼭 같이 사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들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와 우리도 바보네.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있었죠.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칸막이를 개발해야 된다니까요. 비말 차단기라든지.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황교육 씨는 다른 거 말고 소재 개발. 우수하게 택시 안에서 같이 밀폐된 공간에서도 차단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네. 아내 말 잘 들으면서. 그럼 이만 줄이면 모두 건강하세요. 방송 재밌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황교육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